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5단원 생식과 유전 첫 파트입니다. 세포분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자라면서 몸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때 강아지의 몸을 이루는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이 강아지가 크더라도 우리 누르노는 세포를 쳐다볼 수는 없죠. 세포의 크기가 어느정도 커지다가 더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가 아니라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몸집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몸집이 커지는 세포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세포분열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세포분열이 개체의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합시다.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특정한 작용을 하는 기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연관된 기가들끼리 모여서 복잡한 기관계를 이루게 되고요. 이러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연결이 돼서 아이유와 같은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는 대부분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보일 정도로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세포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더이상 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산피 조직이고 근육 조직인데 여기서 이 조그만한 거 하나가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생장은 생물의 몸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나무도 크기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묘목에서 석묘로 자라는 데까지 대략적으로 5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재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나무가 손상당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세포가 무한정 커질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생장은 생물의 몸이 이루는 세포가 나누어져서 그 수가 늘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였다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가 아니라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몸집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이 생장할 때 몸집이 커지는 까닥을 정리를 해보면 세포 분열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세포 분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세포 분열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한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로 딱 나뉘어지는 이 순간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세포의 개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에서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에서 두 개로 딱 됐을 때 크기를 보면 되게 작은 사이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사이즈만큼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이 또 일어나고 세포의 크기가 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일어나면서 세포의 개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이득은 첫 번째는 생장입니다. 키가 크거나 몸이 자라는 생장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 상처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이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세포가 재생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우리를 닮은 자손을 낳고 싶어 합니다. 이런 자손을 낳기 위해서 생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식에도 이렇게 세포 분열이 관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 분열은 분열 전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 분열하여 생긴 새로운 세포를 딸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포 하나에서 딸세포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포 분열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생장과 재생이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의 경우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가 분열해서 키가 자라거나 몸집이 자라는 생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상처가 생기거나 손실된 부분의 세포와 조직이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포 등물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를 늘려서 생장을 합니다. 실제로 쥐의 세포와 코끼리의 세포의 크기를 재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다른 이유는 코끼리가 쥐보다 더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끼리의 몸집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식은요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자선을 만드는 생식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포 분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 자체가 생물인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을 통해 개체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곡생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자, 난자, 그리고 난세포와 같은 생식 세포를 만들게 되고 이와 같은 생식 세포로 인해서 생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